피망을 꺼냈다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짠! 신어든 피망 꼭지를 피해 반으로 갈라주고 자른 피망을 열어 그 안에 씨를 제거했다 반으로 자른 피망을 일정한 두께로 채썰어줬다 채썰은 피망은 엄지 반 크기 정도 잘라줬다 자른 피망을 준비해두고 식빵 2개 식빵을 트레이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자른 피망 조각들을 고르게 올려줬다 평상시 피망을 올린 후에 토마토 소스를 뿌리는데 원래 하던대로 토마토 소스를 먼저 뿌려봤다 모짜렐라 치즈 보통 한줌 주워서 뿌려주고 있어요 이게 맛없을 것 같잖아요 파프리카랑 치즈랑 만나면 케찹이랑 같이 만나면 단추라면서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되게 많이 먹는 메뉴 중에 하나거든요 만들기도 되게 간단하고 에어프라이어에 넣어서 구워주면 끝이에요 160도에 오븐을 구워봤는데 오븐으로는 살짝 부족한 감이 있었다 굽는 시간은 8분 정도가 좋을 것 같다 아침에 고구마 좀 먹고 도시락으로 좀 싸주려고 에어프라이어에 180도 30분을 돌려줬다 토마토 소스가 보이면 더 예쁠 것 같아서 치즈 위에 토마토 소스를 뿌려 다시 구웠다 아이들이 싫어하는 피망도 가려지고 더 먹음직스러워 보인다 애담함에는 하이리가 좋아하는 간식 전자렌지에 2분 30초 일반 너겟보다 이게 더 살 집이 있거든요 에어프라이어에 가지고 다 익으면 잘라주려고요 에어프라이어에 170도 10분을 구웠다 익은 닭고기 튀김을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줬다 유산지 컵을 깔아놓고 단백질 도우미 애담함에 피망 숨긴 피자를 베이킹 페이퍼 위에 올렸다 유산지 컵을 깔고 먹기 좋게 썰어놓은 치킨을 쌓아뒀다 다른 도시락에도 식빵 피자를 채웠다 빈틈에는 작은 고구마 2개를 채워넣다 마지막 학기는 락다운 때문에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다가 드디어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다 남은 피망은 냉장고에 개 싸가지고 넣어줄 거예요 아이디는 준비 다 됐어? 도시락도 쌓고 물통도 있고 그치? 나도 있어! 나? 나도 물통... 있다 오... 마지막 학기에 첫 등교를 한다 이번 주에는 딱 한 번의 등교가 있지만 학교를 간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뭔가 사람다워지는 것 같아서 상쾌했다 몇 달 동안이고 가보지 못한 학교에 도착했다 잘가요? 차에서 내리기 전에 빠진 것이 없나 다시 확인해본다 하이린은 학교 등교 먼저 하겠다고 뛰어갔다 혹시나 모를 감염도 걱정은 되는데 너무 집에서 지내는 것도 걱정이었다 저... 뉴질랜드 국기 있는 곳이 언니가 살던 곳이었는데 그게 없어 학교 시간에 다시 돌아왔다 이제는 키아 크로싱을 보는 것도 신기하다 학교마다 등교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는데 우리 학교는 그룹을 나누어서 주 이틀씩 풀데이 교실 수업이 생겼다 그래서 평상시보다는 학생 수가 적은 등교가 이루어졌다 하이리 뭐 먹고서 입에 묻혔어 오늘 피자 먹고 입에 묻었나 보다 우리 떡이 보러 가려고 이곳이 하이리가 얼굴을 못 닦은 이유다 아, 그랬어?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레스완리, 센타이미안 다음에 머린티? 뭐 했어 오늘? 눈앞했어 그래서 어디로 그렸어? 옷이 덜어졌어? 소매도 알록달록하다 학교 끝나고 멜론스베이 바다를 걸었다 구름이 좀 끼기는 했어도 모처럼 활동적이어진 하루에 기분이 맑음이다 해가 가린 하늘 아래 바다도 예뻐 보인다 응, 오늘도 누군가는 보트를 탔나 봐 하이리 이번엔 스틱을 그거 잡았어 풀숲 탐험하고 열매도 주워오 우와, 이거 피 어디서 구했대? 누가 누가 돌을 더 멀리 던지나 놀이도 하고 오, 사람 같아? 얼굴 찾기도 하고 여기 돌멩이는 잘 보셔지더라 돌 부시고 놀고 바다 생물들을 보는 재미도 있다 저기 새가 열심히 열심히 먹이 먹고 있어 굶주린 배 채우려고 바다에 온 새도 보인다 조개 껍데기 모음 전 이 위상에는 먹이 있어 평상시 못 보던 벌레도 보인다 동굴 탐험하고 자기 이름 낙서하고 암벽 등반에 곤충 탐구까지 개미 에그 아니야? 아, 개미 에그 맞네 여기 구멍 있는데? 개미들 집인가 봐 개미들 지금 피난 가는 거 같은데? 엄마한테 아기 살리고 있어 개미의 모성애 하성아 오늘 도시락은 다 먹었어? 응, 거의 뭐가 제일 좋았어? 바로 빵 야채빵인데도 잘 먹었어? 야채 계속 뺐어 엄마 피자빵 잘 먹었어? 네 야채 안 뺐어? 안 뺐어 오, 역시 아이디는 야채 잘 먹네 어, 하성이가 다 들었다 마미, Can I can we take this home? 음... 알았어 네 아이디 어딨지? 아이디 카운트다운 무료 배송 회원권을 구매해도 주 80달러 이상을 구매해야 무료 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장 보려고 나올 때도 있다 식빵이랑 다게트빵 그리고 도넛 찌리얼 에그 세븐 사이즈 미니 초콜릿이고 파블로바 남편이 좋아하는 거라서 샀는데 뭔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아주머니가 하성이랑 같이 가는 거 보고 원하면 가져가라고 주더라고요 아마 다른 사람 줄 생각하고 받았다가 제가 이제 애랑 있는 거 보이니까 불러서 준 거 같아요 카운트다운 직원인가 보다 락다운 중 블록 모으는 재미도 생겼다 두 개 있네 이런 이벤트 자주 해주면 좋겠다 점심 먹고 아이들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 바지랑 셔츠에 마스크 끼고 나가본다 오늘은 가방 이걸로 가져가야겠어 아직 가보지 않은 오클랜드 동쪽 멀리로 가본다 어? 소다 뭔가 오클랜드의 시골 울렸어 우리 집 앞도 도로 공사인데 여기도 도로 공사가 있나 보다 좀 더 시골틱한 풍경을 보며 도로를 달렸다 예쁘다 맑은 하늘의 푸른 바다를 보니 자주 보는 바다 풍경도 질리지 않는다 날 좋아서 나온 거지 나 저기 양들이 있다 옆에! 옆에 가서 다른 걸 찍고 있었어 옆에 이렇게 많은 데가 있고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또 다른 앰뷰티파크 같은 느낌 탁 트인 숲과 바다가 보인다 건물 하나 보이지 않는 순 자연에서 걷는 것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더 상쾌해진다 날씨가 제법 더워서 다들 모자를 챙겨왔는데 하성이는 쓰던 모자를 나에게 떠넘겼다 화다 색깔 너무 예쁘죠? 하이린은 오늘의 선두주자를 노리며 전력질주 중이다 나는 뒤에서 천천히 걸으며 구경했다 하성이랑 남편은 멀리 가버렸네 우와! 거기까지 올라갔어 아이들은 어느새 언덕 위로 올라갔다 집에서 철봉이 열심히 매달린 하성이소는 굳은살 대잔치다 어? 저 사람은 아빠 아니야? 잠깐 언덕에 앉아 풍경을 내려보다가 다시 언덕을 내려가는 하이리를 따라 걸음을 떼었다 이곳에는 카오리 나무도 있고 입구 쪽에는 가축 동물들도 있다 아이들이가 놔줬다 옆길로 새어 바다로 갈 수도 있다 아이들은 모래를 가지고 놀기 시작했고 하이린의 시야에는 또 나무가 들어왔다 나는 잠시 쉬어가며 바다 구경한다 나무하우스야 나무하우스 집이다 내 핸드폰 하시는 아버님 하이린은 굴을 따왔다 튼실한 나무 막대기를 들더니 막대를 내리쳐서 굴 껍질을 깠다 물에 씻어서 먹었는데 바다의 꿀맛이다 남편도 굴따기에 들어갔다 우리가 굴을 따는 동안 하성이는 찰흙을 찾아냈다 자연클레이네 촉감이 좋다며 찰흙 발굴을 재밌어한다 기분 좋은 거야? 기분 좋은 찰흙놀이 시간도 되고 마음껏 굴 까먹는 재미도 있었다 돌아가는 길에 하늘은 잔뜩 구름이 뛰었고 바람이 부었다 애들 모자는 전뜩 엄마한테 떠맡겼다 갑자기 하늘은 흐리고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져서 달리다가 금세 해가 반짝이고 빗방울이 걷어졌다 다시 입구까지 걸어놔 가추멩을 때리다 간다 집에 들어가는 길에 한국 슈퍼 장을 봤다 광천김 16팩에 7,060원 초포모 90 품절이다 진국 설렁탕면 5,490원 오뚜기 진짜장 8,730원 신라면 김치 6,740원 급히 진짬뽕을 추가했다 신라면 5,990원 비비고 김치 7,070원 두 개? 고추 잡채 김말이 1kg에 12,800원 야채시장 뱀프라 2,250원 청정은 참기름 2만 9,280원 광천김 추가했다 식혜 3,660원 반반 핫도그 9,070원 비비고 흑임자 910원 아이스크림 4개를 카트에 담았다 초저녁에는 카운트다운마트 식품들이 배송되었다 이벤트 상품이 많이 왔다 장바구니를 집안으로 가져와서 들여다본다 브릭 뭐였어 브릭 왜 이렇게 많아 시리얼 주스 2개 이거 2개 사야지 브릭 더 준다 그래서 여기 또 있네 2나 8개 당근 당근을 2개나 사 당근 1kg 팩을 시켰는데 500g 당근 2팩이 대체식품으로 왔다 스타베리 하나 이거 좀 다른 브랜드로 또 시켜봐 이것도 1kg 시켰는데 1kg가 없어서 이거 2개 준건가? 버섯 우유 크림치즈 왔다 이것도 무슨 브릭 준다고 해서 샀잖아요 파스타 하나 해먹으려고 파스타 면이었더군요 파스타도 사야겠다 치킨 닭고기 닭다리살 고구마 양파 고구마 브레드 미고랭라면 비프맛 와플 오우유 근데 아이스크림이 안온거같아 아이스크림 시켰는데 누들있고 치킨맛 꿀 아이스크림 시켰다 양상추 냉동냉바 아이들은 이벤트 블럭이 많이 생겨서 좋아한다 점심에는 하성이 학교 과제 때문에 바다에 갔다 오고 초저녁에는 줌 댄스가 있어서 시간 맞춰 집에 돌아왔다 줌 미팅 댄스 수업에 접속한다 접속 안 되길래 헤매다가 겨우 들어갔다 다들 정해진 시간에 하나 둘씩 미팅에 접속한다 잠깐의 잡담과 함께 춤추기를 시작한다 매번 좁은 공간에서 춤추다가 벽에 부딪히기 일쑤였는데 넓은 거실에서 춤추는 오늘은 마음껏 움직일 수 있다 느린 동작으로 춤을 추다가 빠르게 동작을 반복하며 안무를 외워간다 락다운 중에 느는 것은 귀차니즘 뿐이라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도 대폭 줄었다 많으면 주 1회 적으면 2주에 한 번 이 바디잼이라는 클러스는 음악 저작권 문제로 공식적인 레즈민 온라인 수업도 제공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지역 바디잼 멤버들끼리 자발적으로 수업을 만들었다 그렇다 보니 짐 멤버십 가격은 굳었고 무료로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스케이트 타는 동작, 발 차는 동작 이런저런 동작들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재미있다 발차기를 좋아하는데 발차기 섞인 안무도 흔치 않아서 이번 댄스 트랙은 좀 더 반갑다 10분 간격으로 물을 마셔가며 45분 정도 두세 트랙 춤을 췄다 시험시험한 춤 투표에 반대를 피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하는 운동인데 열심히 해야지 지금 안 하면 따로 시간 내서 운동은 안 하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 얼굴은 홍당모가 되었다 이제 슬슬 춤이 차오른다 마지막 트랙은 몸도 풀어줄 겸 시험시험 가벼운 동작의 안무들이다 안무가 잘 보이지 않아서 엉그즈 춤 따라한다 계속 안무를 반복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 운동은 기분이 좋아져서 파리를 빙그리로 돌려줬다 하성이도 빙글빙글 돌려주고 내 머리 핑핑돈다 집에 알 수 없는 택배가 도착했다 케이마트에서 시킨 게 도착을 했는데 팬 그냥 쿠키 트린데 2불인가 3불인가 달곤 나 찍어 먹으려고 샀고 쿠키 커터 2,100원 이거 애들 좋아해서 모르라고 샀는데 김풍선 3,340원 풍선 펌프도 같이 들어있다 나 머리만 보여 멍멍이 머리 요란 강아지도 만들고 풍선으로 여우가 돼보고 양손에 총도 만들었다 풍선으로 신이 났다 아이들의 작품으로 한가득 찼다